자, 디스 이즈 그래머 초급의 이권. 이권의 그 유닛보 권유와 충고합니다. 권유와 충고. 이 조동사 파트입니다. 조동사. 자, 조동사 중에 Should가 있거든.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 충고로서는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의 뜻이 있어. Should는요. 강제성은 뛰지 않습니다. Must는 좀 강제성을 뛰는데, 얘는 강제성은 뛰지 않아. 차이가 그래. Should drive slowly near a school. 학교에서는 천천히, 학교 근처죠. 근처에서는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Should better 동사원형. 이건 꼭 좀 외워두세요. 얘는. 너무 크다. 지우고. 그 정도 하고, 예. 헤드베러 동사원형. 헤드베러 동사원형. 꼭 좀. 동사원형 하는 게 좋겠다. 다음은. 헤드베러 연주 꼭 좀 외워두세요. 얘는. 어, 꼭.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게 좋겠다. 빗속에서는. 그치잖아. 네. 자,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거든. 그러면 Should는 어떻게?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쵸. 하지 마라. 그쵸. Should. 얘 Should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쓴 거 잊지 말고. 그쵸. 손을 씻는 게 좋겠다. 씻쳐라. 그쵸. 밥 먹기 전에. 학생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쵸. 팔로워는 따르다. 룰이 규칙입니다. 물론 룰이 동사로서 지배하다는 뜻도 있고요. 룰러 그러면 지배자, 통치자 이런 것도 있고 30cm 자도 있고 그래요. 네.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면 됩니다. 학교 규칙을 따라합니다. 글씨 좀 크게 할까? 네. 약간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자. I lost my credit card. 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쵸. What should I do?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You should call. 전화해야 되죠? 어디에? 크레딧 카드 회사에. 네. 신용카드에서 전화해야죠. 자, should의 부정은 should not이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상생활에서는 shouldn't to로 줄여 쓴다. 자, 봤더니, you shouldn't eat too much. To. 이, to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fast food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to. To가 문장 맨 끝에 쓰이면 또한 역시죠. 예. 앞에 긍정에 반복할 때, to인데, 이렇게 문장 중간에 쓰이면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네. 아이들은 TV를 봐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얘기죠 어른들은 봐도 되나 보다 그 아래요 이렇게 돼 있다 Should와 Must죠 Should는 충고예요 듣는 사람이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요 근데 Must는 안 하면 안 돼 그 차이입니다 You should see the movie 너 꼭 영화 봐야 돼 그거 끝내줘죠 좋아 You must get to school on time On time은 정각이거든 정각에 학교에 갈 만해 학교에 도착해야만 해 이 ge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to하고 장소가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 도착하다 그 말이야 On time은 정각이죠 정각에 학교에 도착해야 된다 갑니다 자 헤드베러의 부정은 헤드베러 낫입니다 헤드베러 낫 선생님은 예전에 학생하고 내기해서 틀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과거를 헤드넛 배러 그랬습니다 헤드베러 낫인데 네 개 졌습니다 그래서 빵 사줬죠 헤드베러 낫 여러분들도 선생님 강의 듣다가 내 강의 듣고 이거 강의 보다가 잘못된 거 내가 잘못 말한 거 실수든 아니든 잘못 말한 거를 지적해서 카톡으로 보내면 네 거기에 대한 뭐 있습니다 음료수 사주든 뭘 사주든 있습니다 네 자 헤드베러 동사원형은 강한 충고야 이거는요 강한 충고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쓸 수는 없고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친구끼리도 괜찮겠죠 네 뭐뭐하는 게 좋다 뭐뭐하는 편이 낫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경고의 의미죠 일상상 요거 요거 우드의 줄임말이 아니고요 헤드의 줄임말인 거 잊지 말자 요거 뒤에 베러 갔으면 요거는 헤드베러다 허리업 서두른 게 낫겠다 콤마치크 오아는 그렇지 않으면야 이 헤드베러는 명령의 의미로 봐도 돼요 서두르는 게 낫겠다 우리 오아는 그렇지 아니면 잊지 말자 그쵸 자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갯이 뒤에 형용사를 받으면 그렇게 되다야 딱 그는 어두워지냐 어두워 어두워지고 있어 그쵸 헤드베러 고 그쵸 지금 돌아가는 게 낫겠어 그쵸 부정은요 헤드베러 낫입니다 앞에 디든트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네 이때 소는요 그렇게 많이 되지만 여기도 너무 그랬다 그쵸 투 안 쓰고 소울 썼다 그쵸 그렇게 많이 먹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쵸 선생님은 그렇게로 보겠습니다 물론 소가 너무나도 있습니다 You'd better not eat that bit 저 고기 저 고기 먹지 않는 게 좋겠어 Look spoiled 스포일이 망가지냐 스포일이 망치다야 망가진 거야 그래서 우선 상한 거야 Bad야 bad 상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죠 오버웨이트는 과체중이야 과체중 야 너 좀 몸무게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 사전 빼내지 않겠냐 그쵸 예 그쵸 Should Go on a diet 다이어트 되겠다 자 그러한 책들을 도서관에 요거 오아는 그렇지 않으면 입니다 그쵸 이게 fine 벌금이야 벌금을 뭐 받을 거야 벌금 내라고 할 거야 그쵸 그러니까 돌려주는 게 낫겠다 그쵸 그쵸 돌려주는 게 낫겠다 그쵸 그 책들을 도서관에 돌려주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맞을 거야 그쵸 요거 오아 이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콤마를 이 사람이 안 찍었습니다 예 안 찍기도 하나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떻게 알아냈요 뒤에 요 fine 보고 여기서 fine이 뭐라고 벌금이야 벌금 물론 형용사로 fine은 좋은이죠 좋은 그쵸 네 가자 주어진 동서와 Should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쵸 네 한번 잠깐 멈출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주어진 동서와 Should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It 먹다 죠 우리는 과일이라고요 과일하고 야채를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그쵸 Should 쓰고 동서와 동서와 원형은 쓰면 되겠죠 과일과 야채죠 채소 브러쉬는 양치질하다 솔질하다 Should brush your teeth teeth tooth에 복수죠 식사 후에 양치를 해야 한다 폴라이트는 예의바른 겁니다 예의바른 해석 좀 쓰세요 자 4번은 음음음이다 음음음 그쵸 테이크업은 비행기는 이륙하다고 신발 옷 벗다 야 한국 계산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신발 벗니 이거죠 한국인들 집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하나 이거죠 소양은 벗지 않나 봅니다 미국은 자 골라서요 Should or shouldn't 한번 해보래요 Have a bad cold 독감 걸린거죠 의사를 꼭 만나봐야겠죠 시어 닥터는 진찰을 받다 진찰을 받았다 즉 병원가라는 얘기죠 해즈업 백 에이크 허리가 아픈거에요 지금 척추가 아파요 에이크 통증 그쵸 무거운거 들지 말아야겠죠 리프트가 덜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석도 써보고요 이제 밑에건 해서 얘기했죠 네 여기 콤마 찍고 오아는 그렇지 않음이 그렇지 않음이야 그렇지 않으면 널 나중에 연락할 수 없을거야 그쵸 전화번호 줘 이거죠 네 프리징은 굉장히 굉장히 그 살을 애인 듯한 추이를 프리징 그래요 네 콤마 찍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낮은 점수를 줄거야 그쵸 콤마 찍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늦을거야 그쵸 인터뷰 면접 배 늦을거야 그쵸 왓슈라이도 여기 아이 없다고 아이를 여기다 가운데 껴놨구나 자 너는 지금 가는게 좀 낫겠다 헤드베러 그쵸 콤마 찍고 그렇지 않으면 그쵸 4번 우리는 수업에 빠지지 않는게 좋겠다 그쵸 헤드베러 낫이죠 스킵이 건너 뛰다 빠지는거야 5번 스테이는 한 발짝 광주에 전철 있죠 선생님이 16년전에 왔을때는 아주 그런것도 없고 진짜 진짜 살기 좋은 조용한 곳이었는데 요즘은 좀 복잡해졌습니다 스테이 비하인드 문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거죠 노란선 뒤에 물러서는거고 토클라우드링 크게 떠들고 말하는거고 스탠디 라인 줄 서는거구요 리인은 기대는거죠 문에 기대는거고 기대지 말라겠죠 그쵸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